어제 나온 분실물입니다 분실물 첫번째 물건은 가위처럼 생긴건데 미용도구 같아요 제가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속눈썹 속눈썹 이렇게 붙이는 기구 같은데 저는 사용을 안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제품하고 이렇게 해서 이 제품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시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하고 맞아요 시간은 근데 이거 두고 가셨네요 각각 다른 방에서 나온 겁니다 시계와 속눈썹 뭐야 붙이지? 속눈썹 가위를 뭐라고 해야되나? 이 제품이 나왔는데 우선 카운터에다가 보관하고 찾으러 오시면은 돌려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잃어버리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문제네요 아무튼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실물이 나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